해남구는 세계공룡의 날인 오는 6월 1일을 기념해 다음 달 한 달간 특별공연과 체험행사를 운영합니다. 기념행사는 오는 1일 오후 2시 30분 샌드아트 공연을 시작으로 6월 8일은 감성광대 서커스, 15일 버블 마술쇼, 20일 배트맨 마술쇼, 29일 버블 타이거즈 마술쇼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세계공룡의 날은 지난 2019년 미국 브롱크스 자연사 박물관 등에서 6월 1일로 지정한 이후 전 세계 자연사 박물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